이 메뉴 위에 어느 유튜브 분이 오셔서 촬영한 거를 계속 틀어주고 있어요. 저 유튜브 분인데 어디 방송에서 오셔서 이제 촬영을 벌써 하셨네요. 반찬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 27개 정도 될걸요? 총 7개예요. 고기 양 봐봐. 1인에 만원짜리 고삼집인데 국도 1인당 하나씩 줘. 원래 하나만 주잖아. 여기는 하나씩 따로따로 줘. 이거 완전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밥은 많이 먹고 난 누룽지만 먹으면 될 것 같아. 밥 다 먹고 나왔는데요. 저기 기다리는 사람 봐봐. 우리가 더 많아졌어. 우리가 먹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우리가 먹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종류 종류 아니에요? 이거 다 좋아. 생크림 종류는 냉장고만 해서 먹으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좋게 먹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한국에서 끈다니는 학교에서 생크림을 학교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학교에서 생크림을 학교에서 생크림을 학교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쉽게 생크림을 학교에서 생크림을 학교에서 생크림을 학교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쥬가 미쳤어? 밤에 와도 좀 멋있을 것 같아 오빠 저기 성곽 보여? 저 성곽 보여? 어디에? 저 산 성곽 여기 주민함 보일 것 같아 한양도성이라고 해서 저기 도와다니는 거 보여 정 나름 낭만이잖아 아델라베일리에서 꼬쟁님이랑 신선 노름하고 있어요 우리 자세 지금 너무 좋아 자세 엄마가 지금 한글자막 by 한효정